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19세기 중반 음악가 중에 파가니니 리스트보다 인기 많았던 아름다운 여성 피아니스트 클라라 슈만을 만나보겠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1819년 독일 음악의 도시 라이프치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프리드리 비크 피아노 교사이자 피아노 상윤이었고 어머니 마리아는 소프라노 가수 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아버지 비크는 사업에 야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클라라 어머니 마리아는 많은 공연을 했고 공연할 때마다 비크의 명성도 올라갑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많은 공연에 손님 접대에 피아노 교수 가정일에 그러는 사이 아이도 다섯을 낳게 됩니다 다섯번째 아이를 낳자마자 클라라와 막내를 드리고 친정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타깝게 막내는 곧 사망하였고 클라라의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클라라는 다시 아버지에게 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혼하고 피아노 교사였던 아돌프 바르기엘과 재혼하게 됩니다 아버지 비크는 그 시기부터 더욱더 클라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덕분에 최상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피아노 교수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 음악이론 작곡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30년 11살에 데뷔 연주를 가졌고 얼마 후 연주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클라라가 라이프치와 드레스텐에서 성공적인 연주를 마치자 파리로 가게 됩니다 가는 중간에 바이마르에서도 공연도 하고 독일의 대문호 게테를 만나게 됩니다 12살 클라라 연주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게테는 클라라 연주는 남자들의 연주 이상으로 큰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자신의 초상화가 담긴 메달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당시 바이마르 특파원이 쓴 논평에는 클라라의 위대한 침착함 그리고 가장 어려운 악장마저 너무 쉽게 연주하는 것이 경이로웠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 클라라의 인기를 실감하는 기사였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비크는 쇼팽에게 연락을 취했고 클라라가 존경하는 쇼팽 앞에서 연주할 기회가 생깁니다 쇼팽은 클라라 연주에 매료되어서 쇼팽 자신이 피아노 협주곡 2단조 필사본을 클라라에게 주게 됩니다 너 같은 놀라운 재능의 피아니스트가 이 곡을 연주해 주길 바란다 하면서 메모를 남기게 됩니다 클라라는 담내로 알분블라트라는 곡을 작곡해 쇼팽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쇼팽은 클라라에게 선물 받은 이곳을 너무나 좋아해서 매 공연마다 클라라 곡을 연주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라도 71살에 그녀의 공식적인 고별무대에서도 쇼팽의 에프단조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클라라 아버지 비크의 명성을 듣고 음악을 배우고자 찾아온 이가 있으니 그 중에 로베르토 알렉산더 슈만이 찾아옵니다 당시 슈만은 20세이고 클라라는 11살이었습니다 비크는 슈만의 천재성을 알아봤고 슈만은 비크 집에 1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슈만은 클라라와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슈만은 클라라와 같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유치한 장난을 치며 놀았는데 이것이 클라라에게 유일한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슈만은 여친이 있었는데 둘이 헤어지면서 관심이 클라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클라라와 슈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클라라는 16살이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슈만은 아직 무명의 음악가였습니다 클라라 아버지 비크는 슈만이 눈에 찰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슈만 오른손 약지에 힘을 키운다고 무례하게 모래주머니를 달고 연습하다가 회복할 수 없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피아니스트 꿈을 접고 작곡가의 길을 가는데 자신이 만든 곡을 연주할 연주자가 클라라만한 연주자가 없기도 했습니다 둘 사이를 알게 된 아버지 비크는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많은 연주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의 불씨는 더욱 더 타오르게 됩니다 결국 비크는 허위사실을 입부합니다 슈만은 허약체질이며 알코올 중독자이다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 소문은 지역신문에 공개됩니다 결국 슈만은 클라라와 결혼하기 위해서 클라라 아버지를 상대로 결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 21세 이하의 여성이 부모 없이 결혼하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소송에서 슈만이 이기게 되고 클라라는 집을 나와 슈만과 1840년에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슈만은 30살이고 클라라는 21살이었습니다 이제는 슈만이 클라라의 매니저가 되어 연주를 계속하게 됩니다 슈만이 곡을 쓰고 클라라가 연주하고 세월이 흘러 둘 사이에 자녀가 일곱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아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 요제프 요아힘과 협연으로 많은 공연을 갖게 됩니다 1853년 어느 날 스무살 한 청년이 찾아오는데 그가 바로 요하네스 브람스입니다 두 부부는 브람스의 천재성을 알고 소개도 많이 해주게 됩니다 1854년 남편 슈만이 정신이상증세가 생기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1856년 사망할 때까지 정신병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클라라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일곱 남매를 키워야 했기에 그 시기에 클라라는 작곡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클라라를 도와준 것은 브람스입니다 클라라가 연주에 있을 때는 브람스가 아이들을 관리했고 클라라가 편안히 연주활동 할 수 있게 지원해줍니다 청년 브람스는 클라라를 도와주면서 그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키워갔으며 이러한 감정들은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14살 연하 브람스와 친분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연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클라라는 1878년 프랑크푸르트 콘세로바토리의 교수로 부임했으며 1891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지막 연주회를 갖게 됩니다 그녀 인생 60여 년간 1300회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1892년 은퇴할 때까지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음악 교육자로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1896년 프랑크푸르트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운명하십니다 브람스는 클라라의 죽음을 일으키 표현했습니다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체험이고 가장 위대한 자산이며 가장 고귀한 의미를 상실했다 브람스는 클라라가 죽은 후에도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은 여성으로서 위대한 음악가 클라라 슈만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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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